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정책과 총선 이후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로 너무 다른 진영에서 합류한 거라서 화학적 융합이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기존에 이준석 대표 신당에 입당했던 분들이 탈당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감으로 사람들이 이게 되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통 관련된 공약을 개혁진단에 냈잖아요, 1호 공약으로. 그래서 이제 무료 승차를 폐지한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크게 부딪힐 정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정책 안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은 무료인데 왜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은 돈 내고 타냐. 지방이나 서울이랑 같이 좀 형평성히 가자. 이건 좋은 취지입니다. 좋다. 이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무제한으로 무료 승차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필요 없는 데도 탄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낭비적인 요소. 특히나 젊은 분들이 보거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저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괜히 눈총받으면서 그렇게 지하철 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무제한으로 하지 말고 적절한 수준으로 갖춰서 하자.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대신 그런데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1만 원 교통비 되겠어? 이거는 누구나 보기에는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한번 토론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좀 계산하자. 이건 이수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점을 놓고 본다면 그중에서 두 가지 정책 취지는 취하고 한 가지 정책은 보완하고 이러면 누구나 다 이 4자가 합의할 수 있는 교통 관련 정책이 나와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기사 보면 맨날 이거 갖고 싸운대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이거는. 토론에서 아까 얘기한 대화에서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빨간당, 파란당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무조건 다르면 다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존중하고 대화에서 합의하는 게 우리 개혁신당의 노선입니다. 개혁신당의 정책위의 의장이시니까 지금 서로 다르게 나왔던 정책들이요. 그게 다 공약집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가 11가지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제가 1월 15일 발표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인데 그건 별로 뉴스를 못 탔고 무임승차 폐지하고 소방경찰의 경우에. 여성 복무 경영 문제. 내 경우에. 그렇죠. 여성 희망 복무제 그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알려져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반성도 되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정강정책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총선 공통공약, 큰 공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저희 개혁신당이 내놨던 정책과 또 새로운 미래 등 다른 쪽에서 내놨던 정책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서로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율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율을 한다는 거지 기존 진영이 지금 밝히고 있는 생각을 양보한다거나 철회한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100% 없었던 얘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기존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무임승차 정책이 원래 개혁신당에서 낸 정책 중에 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논란이 됐는데요. 제가 그때 언론에 나가서 했던 얘기는 지하철 적자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정치인도 이 얘기를 안 한다. 그런데 좀 놔두면 이거 망하게 생겼다. 이 얘기를 이 논점을 끌고 나온 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용감한 용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기조화에서 저희가 있던 새로운 선택에서는 지역,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정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거를 그대로 받지 않으면 모욕당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바꾸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존중하고 대화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무인순차 이런 것들은 1년에 12만 원을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했는데요. 거기 바우처 제도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보완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 30만 원, 연 2, 30만 원의 바우처를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거로 활수가 되는 거니까 예산 남비의 요소가 굉장히 적어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고 여성의 희망병 문제, 병역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이것도 허들이 저는 필요했다고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심하고 군대 갈 수 있는 군대. 이것이 먼저 만들어진다면 실제 여성들도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빠지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공무원 되기는 터버렸네라고 하는 여성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뿐이 없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던 이준석 대표 신당에 입당했던 분들의 탈당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통합했기 때문에 유입하는 지지층이 있겠지만 지금 이탈하고 있는 지지층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큼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통합 과정 중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혁 신당의 입당 숫자와 탈당 숫자를 저희가 관리 따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탈당하는 숫자와 합당 발표 이후에 탈당 숫자와 입당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한 분이라도 기존에 입당했던 분이 떠나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보다 설득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도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냈고요. 저희의 설득 작업은 계속 돼야 할 거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이게 문제가 크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계속 보여드려야 해야 하죠. 그리고 저희가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거대 양당과 가장 다른 점은 사실은 저희는 돈 걱정을 하면서 공약 발표와 정책 발표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언론에 따르면 양당이 발표한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책이 그거를 하려면 한쪽은 30조 원이 더 들어가고 한쪽은 50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해서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발급,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발급해드리기 위해서는 1년에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다 계산해보고 그리고 지하철 적자가 1년에 약 9000억 원 정도 지금 나고 있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는 철저하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드리겠다. 그리고 기존의 노선을 서로 존중해가면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이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혁신당이 새로운 참신한 정책을 여러 개를 내서 저런 정책을 냈구나.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 좋은 정책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좋은 정책은 많아요. 합의를 못해요. 연금 문제든지 부동산 문제든지 종부세 문제든지 수도 이전, 지방 균형 발전. 모든 문제가 우리 청년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정책 엄청나게 많아요. 합의를 못합니다. 빨간 당, 파란 당이었고 이거 하나 밀리면 마치 당의 자존심 혹은 또 무슨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런 싸움판 속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 우리 목표가 30석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30석 이상을 얻고 양당, 어느 당도 과반수를 못 얻으면 이 30석의 개혁 신당이 300석 가까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혁 신당이 좋은 정책을 주도해서 어느 한 당과 합의를 해서 전체적인 합의의 균형 추적화를 하게 되면 양당끼리 싸워서 합의 안 되던 수많은 정책이 합의가 돼서 대한민국에 저런 좋은 정책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개혁 신당 무조건 30석 이상 만들어주시면 대한민국 확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면 총선 이후에 그래서 개혁 신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통합을 한 것이 텐트인지 집인지부터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당을 만들 때 이렇게 진통을 겪고 사실은 저희 예상보다 늦게 합당을 한 것도 진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다 조건도 얘기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히 이번 총선 지나고 헤어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나 저나 이낙연 대표나 전부 기존에 속해 있던 진영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갈라서면 정말로 진짜 작은 무리에 그쳐서 어떤 의미 있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다 잘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각자 집에 가보면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끝이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선거가 지나도 저희는 계속 같이 갈 것이고 이 정당을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튼튼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논쟁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성적이 좋을 겁니다. 성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그 질문 다시 안 하시게. 이게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냥 헤어지면 돼요. 공동의 목표가 달성 안 되면 같이 가야 돼요. 공동의 목표가 뭐냐? 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 사당화, 이게 만약에 없어져요. 그래서 양당이 개궐천선의 좋은 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 당도 계속 같이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양당이 계속 아마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정치 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같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개혁 신당에 대한 일부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